최근 개발된 경주마전용 뼈세포치료제와 올해 말 판매를 앞두고 있는 기초화장품입니다. 두 제품을 탄생시킨 공통기술은 줄기세포. 국내 최초로 줄기세포와 배양액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업체가 개발한 것들입니다. 이 회사는 개를 이용한 줄기세포의 3차원 배양플랫폼을 상용화했으며 다양한 줄기세포 관련 R&D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열릴 2017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도 참여해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뼈세포치료제와 줄기세포 관련 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원하는 방향으로 분할을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핵심 기술은 줄기세포가 엄마의 뱃속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고 분화하도록 돕는 것. 말랑말랑한 하이드로계를 겹겹이 쌓은 자체 제작 용기에 줄기세포를 넣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세포치료제로 만드는 겁니다. 안에서 배양과 분할을 거친 줄기세포는 생체 적합성 3D 바이오잉크로 출력한 3차원 세포 조직 모양과 결합만 하면 인체에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현재 사람과 반려동물을 위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모두 완료하고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 화장품 원료로서도 기술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와 일본 등 10여개의 화장품 회사에 납품 중입니다. 저희는 효율적으로 분화시킨 세포를 몸 안에 넣어줌으로써 조직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가 내는 여러 가지 성분을 비교했을 때도 일반적인 2차원 배양에 비해서 3차원 배양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서도 굉장히 우수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산업을 이끌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시장. 세포 배양부터 제품 개발까지 줄기세포 시장의 중요한 기술을 모두 갖춘 국내 업체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도전이 주목됩니다. 채널A 산업뉴스 김지원입니다.